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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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양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빙의했는데. 오늘 2일 매니저가 생각 못해. 그러면 오늘 채원 양의 매니저고요. 오늘 명 리더라 불러주시고요. 채원이 손에 물 한 방울 앞 붙이겠습니다. 감동적이다. 제가 오늘 1일 매니저님으로서 매니저로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제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채원이랑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어요. 원래 서프라이즈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윤채원 양을 불러서 채원아 이거 뚜껑 덮는 거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서프라이즈가 불켰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거는 클리키를 위한 서프라이즈입니다. 까까랑 안에 메세지도 준비했고요. 스태프분을 확인해주시지 않게. 컵과에. 윤채원 안빛 사랑해주세요. 채원팀. 이건 도시락인데요. 채원정식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채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가 알리오올리오고 거기 맨날 떡갈비를 추가로 하거든요. 그리고 채원이 새우튀김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우튀김에 프렌치 토스트. 소세지를 넣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만났습니다. 윤채원 양이 지금 헤어를 벗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만든 건데 너무 오골골했는데요 카메라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원 드신 거예요? 네. 이거 과일. 근데 파스타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이네요. 짤 수도 있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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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채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뭐예요? 아니요. 그 두꺼운 면. 아 이거 말고. 아니 두셔도 돼요. 근데 약간 면이. 오. 안 짠데요? 진짜요? 네. 진짜요? 음. 우와. 진짜요? 응. 고마워요. 너가 좋아하는 알리오 올리오랑. 너가 맨날 추가한 떡갈비에. 아 이건 진짜 감동이에요. 소세지에. 프렌치토스트에. 네. 너의 새우튀김과. 윤채원 아흔빗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항상 파스타 시켜먹을 때. 전 떡갈비를 무조건 추가해서 먹거든요. 역시 이것까지 알고 있는 그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한 맛. 네가 맞지? 백종원 선생님이 생각만요? 오케이. 여기 뭐 들어갔어요? 여기 뭐 들어갔어요? 먹어볼게요? 색깔이 안 익었는데. 음. 일단 소세지는. 소세지는 뭐. 여러분. 에어프라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네. 소세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다 했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안 익혀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되게 친절하네요. 서비스가. 뭘 해요 언니가? 거기 뭐 해야지. 자 한번 그러면. 아니 약간 언니가. 약간. 하여튼 이렇게 돌려 먹어야 재미있으니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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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합집에 있어요. 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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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푸영이가 맛있疼. oct utility. maaring content. 마이코어. 건강한 알리오 올리오. izado里인 느낌. 맞아요. 그런데 맛있어요. 약간. 건강한 알리오 올리오. 리오이 느낌이고. 면은? 면은?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정성과 맛이 담겨 있다면. 면은 잘 익은 것 같아요. 요새 약간 꼬들면이 유행이니까 꼬들면. 음! 떡갈비. 제가 좋아하는 떡갈비. 새우찜. 제가 또 튀김 중에 새우찜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그 뭐야. 드세요. 일단 먹으러.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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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스테이크. 오늘 마치고. 와. 저는 채원이 1위 매니저 명니저라고 하고요. 명니저 씨. 명서? 여기는 윤채원 양입니다. 여러분 귀여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같은 옷 하나의 거리를 걷다가. 쿠키가 참 맛있는. 카페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의. 빗소리를 듣고 싶어. 우리 다음에 또 얼른 만나요. 오늘 아주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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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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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니저와 함께한 소감 어떠시죠?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렇게. 명니저와 함께. 이렇게 1일 판매를 했는데요. 일단 클릭기 분들이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무상 무겁게 들고 계시면서. 기다려주신 모습 보고. 진짜 너무. 약간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니저가 옆에서 아주. 안 되고 있어요. 케어를 아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저의 그. 매력 어필도 해주시고. 편지도 받아주시고. 우산도 들어주시고. 우산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 받았고요. 진짜 명니저 최고인 것 같네요. 근데 우리 클릭기들. 오늘 봐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 너무 신났고. 제가 아까 사실 드라이 리허설 할 때는. 조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달달 떨면서 무대 했는데. 지금 너무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기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명니저입니다. 명니저씨 오늘. 채원씨와 함께. 매니저로 일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과 각오. 일단 윤채원 양이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참 귀엽고. 예쁘기도 하고. 이. 예의가 참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에서 10까지 10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각오는.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를 만난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에. 한번 대표가 되어 보는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 대표. 또 에미어라는 회사에 속해 계시더라고요. 에미어가 무슨 뜻이냐. 엠. 명. 25. 6월 25일 생일이거든요. 명경서 25일. 저를 위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채원 양을 만났으니까. 이런 김에. 제가 대표 자리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대표. 파이팅. 잘 다녀와. 빠잉. 아름다워. 미쳤어. 귀여워. 아름다워. 미쳤어. 윤채원. 모니터에 찍고 있는데요. 윤채원.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니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네. 제일 예뻤고 세 개 중. 네. 제일 잘했고. 표정 제일 자연스럽고. 아 진짜요? 엔딩 쌈뽕. 아 오케이. 혼신의 입꼬리. 진짜 예뻤고. 엔딩 거야. 언니. 귀엽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깜짝아. 고마워요.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클리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딱. 진짜 드라이랑 카메라 때는. 딱 올라가서. 이렇게. 돌돌돌. 떨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면. 뭐라는 거야. 하여튼 엄청 떨면서 했는데. 이렇게 딱 갔는데. 마침 이렇게. 1열에. 클리키들이 있는 거예요. 클리키. 음원봉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와 예쁘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그때 굉장히. 수확. 풀려가지고. 예쁜 거. 예쁜 거.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클리키.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명리저. 오늘 하루. 1일 매니저 해주신. 너무 고생해 주신.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끝났어요. 명리저. 클라시 영상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매니저였어요. 행사 언니. I love you.